오빠 성 정체선 찾은 거 축하해 나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몰카 하면 덕추리 아 저 전 남자친구거든요 오빠 이제 성 정체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? 아버지 잘 챙겨 먹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?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? 꿈이 이쁘게 자랐어 오빠 연락 기다리고 있어 성 정체성 찾은 거 축하해 성 정체성 찾은 거 축하해 옆에 설마 여자친구니? 안녕하세요 오빠 나 아직 오빠 기다리고 있어 오빠 보험기 줘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은 거 같아 몰카 하면 덕추리 오빠 기다리고 있어 오빠 행복해야돼 사랑해 사랑했었다 요즘도 야동 일본 것만 보니? 잘 살고 아직도 야동을 보니? 오빠 그만 봐 밖에 떠따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다시 돌아와줄 수 없어? 나 오빠 가끔 꿈속에 나오더라 오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? 네 오랜만이네요 널 위한 작은 이벤트였어 여전히 맥주 좋아하구나 밥들 좋아하니? 나랑 그렇게 풍겹자고 할때 안 먹더니 밥 잘 챙겨먹고 남자친구는 생겼고 그렇지만 보고싶잖아 아 외국인이세요 혹시? 아니요 아 그래요? 밥 잘 챙겨먹고 많이 이뻐졌다 감사합니다 왜 둘이 동시에 얘기하지? 잘가 술 먹고 전화하면 꼭 받아줘 부탁드릴게요 안녕 나이스했습니다 진짜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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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3인조 아카펠라 그룹 아차차 시작 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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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바라 둠바 둠바 압수 한번 주세요 왕수 한번 주세요 뭔 스타일 뭐라고요? 오피셜 아차차 오피셜 아차차 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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